재미있다 이런거는 보기 힘들죠 몇대나 될까요? 몇대나 될까요? 몇대요? 글쎄요 한대 이런거 하나씩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요 재미있다 이런거는 보기 힘들죠 알미늄이라 비싼거 아니요? 이런거 아닌거 비싸지 크라커 이런거 별것도 아니고 이런거 쓰지도 못하는거 옛날에는 이런거 재생해서 썼는데 지금은 재생을 안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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